XSFM입니다. IDWK 일주기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추석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만나다 보면 인사할 말도 별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44회 주말 순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비슷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XSFM의 유승윤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수민 기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민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요? 괜히 추석날 모여서 정치 얘기하셔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싸우는 것이 친인척인데. 정치 얘기까지 해가지고. 이왕 싸우실 거면 고소도보로 싸우셔라.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고소도보를 .100 이상 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우리 집은 보면 뭔가 싸움이 날 만할 때 담요를 펴면 그때부터 화목해지거든요. 저희 친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싸우시니까 룰을 적어놓고 하자는 제안을 누군가가 하셨어요. 무슨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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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네마다 룰이 다르잖아요. 아 고소도파다 싸워서. 네. 그거를 룰을 적어놓고 하자. 누군가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그 룰을 적어놓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는데. 그 룰을 누가 자꾸 숨겨요. 그러다 한 번 걸렸어요. 어제 이제 한국 말고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을 한 분 만나 뵀는데. 연휴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갈 데 없고 그냥 대목은 딱히 아니지만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이태원의 상인들이 자주 오는 단골 외국인 손님들한테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런대요. 추석 때는. 갈 거 없고 할 거 없는 여러분. 저희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물론 연휴에도 찾아뵙겠지만. 그리고 오늘 방송과 상관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버 업데이트 기준으로 그것은 알기 싫다가 첫 회가 올라온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때가. 원래는 행사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추석에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못하게 됐네요. 되게 되게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가장 오래된 한국어 시사 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를 5년 동안 안망하게 도와주셔서. 즉 청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되면 왠지 그 다음 가사가. 저희들은 앞으로도 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앞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순서를 무사히 넘겨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에이. 왜 던지 콜 퍼펙트 25. 뭐? 퍼펙트 25. 뭔데 그게? 퍼펙트 25 엔글리시 폰컬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 이지보 닷컴? 예아. 다스 굿 스타트.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윤세윤 기자가 정리를 해 주었던 서창석 프로파일. 그렇죠. 이게 참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만 보고 있으면 뭔가 점쟁이가 흑마술을 부려서 박지성 교수님 같은 분 보고 이렇게 오오라로 사람 쓰러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범인은 그놈이네. 이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정보를 하루 종일 취합하고 있는 게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수많은 아카이브와 대조시켜야 되고요. 네. 현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최대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머릿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겁니다. 모든 서울대병원의 구성원들은 누름질을 써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누룽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모자 모양인가? 두 가지 설이 있었죠. 뉴헤라 설과 머리띠 설. 혹은 그 저 뭐냐 유태인 어르신 설. 이런 걸 오늘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하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지부의 박경득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연대 서울지부 사무국장 박경득입니다. 네. 한참 싸우실 때는 분회장이셨고 지금은 사무국장이셨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자리를 돌려막아야 되나 보죠?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노동조합 전임자 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일단 분회장이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경선 의원 말고 박경선 보좌관께도 들은 얘기예요. 국회에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3D 집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룽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관례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없죠. 일단 저희도 많은 기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뭐랄까. 하여튼 가시부로는 최고였거든요. 서울대병원 노조에서도 어른둥절한. 누룽지는 도대체 뭐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직원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그래 누룽지를 안 써서 우리를 식구로 여태까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알고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형 직원들은 누룽지 안 써봤는데. 그렇죠. 과장 이상. 의사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써보고 얘기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누룽지를 쓰면서 했던 게 술 먹으면서 벌칙 이런 게 아니라 한 식구 신고식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안에서 진짜로 이거는 가시비 아니라 팩트인데요.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구성원들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자기들 교수들끼리도 본교와 타교가 있기 때문에. 본교와 타교요? 네. 타교라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서울대와 서울대 아닌데. 아. 그런 텃세도도 있는 거군요. 네. 아마 유일한 직장일 거예요. 직장에서 본타교 얘기가 나오는. 진골 따지는. 그런 거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어느 직장에서 얘 본교야 아니야 이런 말이 있겠냐고요. 군대가 있죠. 군대가 그런 게 있어요? 아보티 씨 출신이 나고. 육사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대 타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인사동 한정식집이잖아요.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송암이라는 한식집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서울대 의대가 아니잖아요. 박채윤 씨랑 처남이랑.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려면 식구가 돼야 되는. 얘는 식구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세상에는 의사들은 의사와 비의사가 있는 거고.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은 본대와 타대가 있는 건데. 식구가 되려면 서울대 의대여야 하는데. 니네들은 서울대 의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신고식을 했으니까. 우린 이제 한 식구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의 의대 편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는 의사들이 그렇게 선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궁이도 없던 이 시절에 설마 누룽지가 있었겠습니까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샤머니즘 같고. 부족 사회 같고. 그렇죠. 아니 누룽지를 썼다고 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을 것도 아니고. 누룽지 모양 문신을 할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그들을 우리의 인사이더로 받아들이는 제리의 의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웃기지만 사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 이 그들의 사회. 누룽지가요? 그 누룽지로 대표되는 어떤 한 식구다라는 이런. 야합. 그렇죠. 그것은 알기 싫다를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누룽지로 대표되는 이라는 표현을. 누룽지로 대변되는? 하여튼 상징되는? 네. 하여튼 거기에 누룽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약간 혈통 같은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 의대다, 연세대 의대다 또는 의사가 아니다 이런 건 바꿀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걸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누룽지 혈통이다. 그런 거죠. 그 누룽지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알아보셨군요. 네. 또 저희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게 아까 진짜 3D인 게. 네. 뭐 없어요. 업무의 범위가. 아마 여기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온갖 걸 다 조사하잖아요. 아 그럼 인사동 저 하여튼 가가지고. 가 봤죠. 네. 가 봤죠. 가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누룽지를 먹으면서 이거 굉장히 비싸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누룽지가 나온대요. 네. 후식으로요. 여기가 이제 인사동이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 그거를 알려주면서 누룽지로 재밌게. 네. 제가 아까 농담하시면서 유태인 랍이 되는 모자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쓰고 싶게 만드는구나. 누룽지 장인이. 누룽지를 그렇게 동그랗게. 그거 맞는 거예요. 라삐 모자처럼 만들. 누구라도 그걸 보면 머리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아니 그러니까 곡면이 약간 있는 원형 모양의 물질을 보고 머리에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드는 사람이 있다봐. 여튼. 그걸 이제 쓴 거죠. 그게 진짜 누룽지 동그란 누룽지가 있었던 거고. 네. 이걸 쓰고 신고식을 했는데 이거는 웃기지만 사실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한 팀으로서 배신 없이. 식구라는 게 우리 배신 없이 운명 공동체. 이 일을 잘 해내야 되고 잘 해내면 우린 식구니까 같이 이 일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누룽지가 대변하는 것은. 도원결이. 네. 경제적 이익을 함께 취하는 공동체로서의 선언이군요. 그리고 이건 확실히 누룽지로 대변되는 게 맞는 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누룽지를 쓰고 한 식구가 되는 신고식을 했다는 내용을 단순히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송함에 진짜 그런 머리에 쓰기 좋은 누룽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고식도 하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사실인 거죠. 그런 스피리츄얼하고 이코노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 이제 서울대병원의 모든 노동자와 임직원들이 다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노조분들이 시위를 하시면서 사퇴하라. 진상 규명하라. 누룽지는 뭐냐. 진짜로 이렇게 집회에서 발언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를 하도 식구로 생각 안 하고 교섭도 잘 안 나오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안 들어주니까 누룽지 안 써서 식구 아닌 거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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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식의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점점 괜히 추적할 수 있는 끈이 잡혀요. 머릿속에서. 네. 사실 누룽지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우리끼리 나누자라는 표상이구나. 표상이죠. 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가장 궁금했던 걸 질문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정리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사리사육과 관련된 비위 혐의 같은 것들 위주로 어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국민 정서상 서창석 병원장이 좀 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백남기 선생의 진압살해 사건과 관련된 처리였잖아요. 처사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해와경찰서를 무서워하면서 데모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와경찰서가 백남기 선생 입원 과정에서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에 계신 분들이. 해와경찰서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관할마다 다 경찰서가 있잖아요. 거긴 반드시 정보과가 있습니다. 정보과요? 네. 정보과가 있습니다. 이 정보과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안녕을 해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서 미연을 방지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정보과라는 부서를 두는데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보 수집이 비슷한 곳이 있잖아요. 국정원이요? 국가정보원이죠. 여기도 이제 대북 관련해서 특히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경찰서의 정보과는 다른 아무 정보도 수집을 안 합니다. 단 하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진짜요? 교통정보도 수집 안 하나 봐. 그건 교통과가 안 합니다. 교통과 따로 있죠. 관할구역의 노동조합. 관할구역 노조. 그런데 혜화경찰서가 관할하는 곳에는 노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동네의 질의를 아는데 창경꾼 관리노조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성균관대 학생회도 관리할 거예요. 이 정보과가. 거기 있는 서울대병원학교 그리고 큰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정도가 있어요. 거기 관리한다. 거기 관리하죠. 혜화경찰서 정보과는 늘 해오던 일이 옛날 운동할 때부터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오늘은 몇 명이 토했나 이런 걸 정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파출소에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정보과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상식을 얻게 되네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정당해요. 노동조합이나 확상회가 이 사회에 뭐랄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분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위가 일어나면 안전사고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거죠.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만 하면 이게 정보과에서 나와요. 노동조합이. 지금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단일 노조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 투쟁의 결과가 승리일 때도 빈번한 이런 노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혜화경찰서의 정보과는 거의 서울대병원 지부만 쳐다보는 수준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늘 보시겠네요. 그 양반들. 늘 보죠. 그분은 자주 보죠. 그런데 정보과 형사들은 제복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아니요. 한 번도 그분들이 그런 유니폼 입은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저 뭐냐 언더커버입니까 명목상으로는. 글쎄 형사들은 그런데 다 사복 입지 않나요. 제가 본 형사들은. 그건 그런데 정보 수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잠복 이런 것도 없어요. 노동조합을 다 알고 그분도 저희를 다 알고 병원에 항상 나와서 자주 있고 숨겨서 이렇게 몰래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늘 나와 있어요? 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리스트가 다 공개가 됐고 노동조합에서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그때 있었거든요. 민간인 사찰 대상에 명단에. 그러니까 뭐 그 정재계의 거물들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혹은 많은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빅5 가운데서도 서울대병원을 되게 많이 찾아요. 그런 동향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유명인사 뭐 CJ 회장이라든가 한화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정부가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파업 중에 입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시위도 하고 하죠. 그럼 정보과에서 나와서 그걸 관리를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이 노동조합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할 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회장들이 입원해 있을 때 입원만 해 있지 않아요. 뭐예요? 집에 갔다 오고 뭐 볼 일 다 봅니다. 나이롱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막 뭐 구속영장 이런 게 다 안 나오고. 그렇죠. 물론 많은 한국인은 나이롱 환자입니다만 보통 구속을 피하려고 나이롱 환자가 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나이롱 환자인 대신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들은 자유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바깥에서 막 이렇게 화물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어느새 집에 갔다 오시고. 택시 타고 막 택시 아니지. 차 타고 롯덜드 가가지고 막 후룸 라이트 타고 셀카 찍고 돌아옵니다. 그런 거를 병원 내에 경비 직원만으로는 그게 안 되죠. 경찰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 경찰은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입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비위 사실에 개입해요. 개입을 하죠. 귀를 봐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말하기 나름이에요. 환자 보호? 이렇게 하면 환자 보은 거죠. 그렇다면 백남기 선생님께서 실려오셨을 때도 이게 찍은 사람도 많고 이미 미디어에 진압 과정이 쫙 퍼진 뒤에 살인 진압 과정이 쫙 퍼진 뒤에 환자가 들어왔잖아요. 해와서에서 나왔겠네요. 나왔죠. 늘 나오시던 분이 나왔고 그날은 추가로 더 나왔어요. 해와서에서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병력이 그때 천 단위로 들어왔거든요. 2천여 명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의경들. 네. 병대문에서 또 오고. 벽의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 남대문 경찰서에 있던 분. 진압 대장.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딱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의 기억에 의하면 백선아 씨가 사람들한테 처음에 어 이 사람? 하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은 이 사람이 맡을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의사가 왜 바뀌었나 이 사람으로. 혹은 왜 상관없는 세부전공을 가진 의사가 지정되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면 뭐 백선아 씨가 신경외과 과장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장이니까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담당 교수로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실무에서는요? 동네 1차 병원 1차 의원이죠. 그다음에 준종합병원 2차 병원을 다 제끼고 3차 병원에 갈 때에는 나의 병에 특화된 제일 전문가인 의사 교수를 만나러 가지 1, 2차 의원병원에 있는 분이 치료 가능하면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라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세부전공이 반드시 맞는 의사에게 담당을 맡겨요. 예를 들어 내과라고 하면 내가 뭐 소화기 위장관이 아파서 갔는데 뭐 순환기 심장 내과 거기도 내과거든요. 순환기 내과 의사한테 맞는 일은 그냥 드물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맞지도 않아요. 교수도 이 내 환자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그날 응급실에는 그런데 응급실은 좀 예외예요. 모든 종류의 교수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진단이 필요하니까 딱 맞는 세부전공이 딱 맞는 내 병명에 딱 맞는 교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땐 그냥 당직 서고 있던 분이 네. 신경외과 안에도 세부전공이 많은데 신경외과 의사 중에 누군가가 당직을 설 거고 나의 병명에 딱 맞지 않아도 그 교수가 일단 보는 건데 그리고는 하루 이틀 안에 재배정을 해주겠죠. 다시 배정을 하는 거죠. 영원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날은 운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맞게 그 백남기 어르신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 담당 의사가 있었던 거요. 교수가 네. 마침 썼는데 바뀌다. 그분이 당직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이 환자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네요. 우연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당연히 자기 안 자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죠. 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해봤자 가망이 없다. 소생 가능성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준비하시고 가족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라고 검사 CT 찍고 다 했죠. 바로 보고 한 게 아니라 뇌 CT 다 찍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 가족들로서는 누가 서울대병원 와서 의심하겠어요. 이것들 다 짜고 박근혜랑 한 편이다. 뭐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렇죠.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등산복 차림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다. 이게 희망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럼요. 가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희망이죠. 그리고 세부전공이 같다 다르다 이런 걸 다 과장이라는데 나이도 더 많은데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구세주 같은 백선아 씨가 어떻게 온 게 된 거냐 회화경찰서장이 오병희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오병희 병원장이 백선아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가서 백남기 씨 맡아라 라고 해서 된 거죠. 그럼 이 백남기 환자만 봤을 때는 어느 의사가 가장 최적의 최상의 의사냐 백선아가 아니에요. 네. 세부전공이 다르니까요. 등산복을 입고 뛰어온 그 사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명역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화경찰서 수준에서 서울대병원에 내린 지시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장하고 원장 그레이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대병원장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공무원상으로는 차관급의 예의를 받는데 서장이 원장한테 지시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장은 통화를 진짜로 했다면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통화는 진짜 했다라고 오병희 병원장이 인정을 했고 서장이 전화 왔었다라는 거고 서장이 전달을 했겠죠. 컨펌만. 서장이 백남기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할 일은 없고 이게 총걸기 중에 있었던 일이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말이에요.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 원장하고 지금의 서울대병원 원장 서장선 원장하고 실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것 같다. 네. 실다리기. 그렇죠. 뭔가 둘이서 실뜨기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전임 원장도 청와대와 쿵짝은 어느 정도 맞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세요. 쿵짝 안 맞으면 원장 못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니까요. 일단. 너무 순진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오병희 원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오병희 원장에 대해서. 오병희 원장은 맨 처음 취임할 때부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원장으로 취임을 안 하길 바랬던 사람이죠. 아. 후보군들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 사이에 병원 내에서 하마평이 돌 텐데 가장 원치 않았던 인물이다? 이 사람만 안 되면 좋겠다. 왜요? 원장이 되기 전에도 요직을 많이 맡았거든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평판 다 나 있죠. 네. 기획조정실장. 여기가 내부부 장관 같은 자리. 네. 인력. 그다음 예산 다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네. 기획조정실장. 그다음 강남센터장. 부원장. 여러 자리를 하면서 그분이 요직에 있을 때 의사성과급제가 도입이 됐고. 아. 위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총대에 매고 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신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통성 있는 요직에 머무른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 쉽게 말해 말 잘 들을 사람이죠. 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스펙이 대단해요. 여기저기 끈이 많을 거고. 공공기관장, 교육, 의료, 공무원 합쳐서 재산 1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큰 병원 의사 선생님들. 살만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봐야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죠. 유전에 투자했는데 그게 터지지 않았으면 월급쟁이가 의료부나 공무원, 공공기관장 중 재산 1위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장 월급으로는 안 되죠. 물려받은 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0억 이상의 재산이 있고 1년에 원장 많아봤자 4억 넘기 힘들죠. 20년 동안 원장하시면서 돈을 꼬박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도 20년 전에 월급은 반쯤이나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돈 못 모아요. 돈이 많으시다. 돈이 많고 워낙 순환기내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 자체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데 서울대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이제는 사회에 거의 소득 수준도 높고 지도층? 지도할 사람들은 아닌데. 이젠 그렇게 변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순환기내과 혈압,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분들이라서 남성, 고령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안 좋은 얘기인데요. 의사들의 끈과 백은 환자입니다. 환자로부터 형성되고. 고령의 남성 중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분야죠. 그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본인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자군들이. 그게 뭐 순환기의 잘못은 아니고. 그렇죠. 의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직으로서의 본성하고 관련이 있네요. 내가 서비스를 하면서 직접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끈이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비스의 값이 비싼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이 위쪽에 끈을 잘 잡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과환봉제를 넣고 과정한다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아무나 오기 힘든 병원으로 이제 바꿔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수입이네요. 맞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만 오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끈으로 작용한다. 같이 누룽지를 써줄. 굉장히 암울하죠. 재산 소득 수준을 정보 수집을 하더라고요. 병원이. 내가 가봤자. 아니 근데 병원은 의료보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나요? 의료보험 기억에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소득 수준이 안 나오나요? 의료보험은 내가 비싼 걸 쇼핑을 하고 싶어서 쓸 수 있는 보험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난을 의료보험으로만 증명해봐서 부자도 증명이 되는 줄 알았죠. 가난도 증명 못해요. 의료보험 가지고는. 아무것도 증명 못한다고. 아니 뭐 의료보험료로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뿐이겠죠. 어디 사장? 어디 대표이사? 그런 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게 있더란 말입니다. 병원에. 아니 제가 무슨. 저는 6년째 통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내과나 전형과에 가요. 가면 통풍 환자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왜요? 한 100자 이내에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술과 고기를 조심하고. 많이 아프죠? 세상에 재밌는 건 다 하지 말고. 담배 끊고 약 드세요. 주사 맞고 가세요. 끝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진료를 받기 전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 온 환자면. 초진 환자면. 전화번호하고 뭐 집주소 정도 적어달라고 합니다. 네. 그때 그 밑에다가 재산 수준. 9월 얼마 버세요? 차 100이량. 가장 최근에 휴가 간 곳. 간 호텔은 별 몇 개?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직장에서의 직위는? 이게 한 그냥 그냥 그 병원장이 될 사람이 혼자서 그냥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몇 사람과 벌이는 암투.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시스템 전체 혹은 서민이 받아야 할 응당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깔려 들어가네요. 같이 맞물려 있네요. 의사 성과급제라는 것은 그런 함의가 있는 거군요. 아 재밌습니다. 광고 뒤에 더 들어보죠.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면역 과민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달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돌아왔습니다. 그 전 서울대병원장인 오병희 전 원장도 문제가 일부 있는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서울대병원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의사들에게 의료체계가 변화하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살짝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의사 성과급제라는 것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던 노동정책에 기조하고 상당히 닮아 있잖아요. 박근혜 박근혜. 박정희라고 그랬나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권의 입맛에 되게 맞는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왜 서창석으로 바뀌었을까요? 서울대병원 노조의 박경득 사무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병희 병원장이 본인 병원장 됐던 시절에 박근혜 정권이 정말 하고 싶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한 해 먼저 원래 16년도에 지침도 내려왔고 파업도 됐는데 저희는 15년도에 오병희 병원장이 그걸 도입 추진을 했고 막 개인마다 서명을 해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강제로 서명을 받고 하여튼 서울대병원 역사상 가장 안 좋았을 거예요. 노사관계가. 그걸 다 감수하고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해보겠다. 완전히 대업을 이루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병원의 성과연봉제가 국민들한테 가장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걸 정면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권, 박근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기관장인데. 그렇죠. 정말 자기가 말도 하기 전에 한 해 먼저 내년에 할 건데. 시간체 공격을. 그런 오병희 원장이 왜 밀려놨을까요? 더 예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쉬운 답변을. 역시 전문가는 쉽게 답해야 돼요. 맞아요. 서창석이 더 예뻤다. 프리티어. 네. 얼마나, 어떻게 해요, 왜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예쁨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신망보다는 최순실, 임순 그쪽에 선호가 없었을 수가 있죠. 오병희 병원장보단. 병원장이. 거기에 핵심은 김영재 씨를 대한민국 의료계, 서울대병원 특히 거기에. 여기서 말씀하신 건 김영재 씨입니까? 김영재 실입니까? 김영재 실과 김영재 씨의 사업.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처음 나오는데. 꽂아놓고 이 사업이 이제 잘 되게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게 자기들의 제일의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울대병원에. 네. 이 실이 이제 공신력 있는 뭔가 그런 걸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울대병원에 납품하는 실이다. 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디 팔려면 그렇게 팔아요, 보통. 그렇죠. 이쪽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에 굉장히 싸게 단가도 많이 후려칩니다. 어떤 기계 같은 거 도입할 때도. 아, 서울대병원이 받아주면. 네. 그런 인증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나머지 빅5병원들이 다 마찬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아산병원에 넣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에 넣었다 그런 것보다 안 쎄 보여.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입찰 절차도 까다롭고 인증도 까다롭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한 거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병희 병원장도 그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창석 입김이 들어가면서 서창석이 이 사업을 더 잘 도와주겠다라는. 초기. 그런 실질적인 메시지도 가능했죠. 이건 저거군요. 뭔데요? 오병희 병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이 뭘진 알았어. 네. 그런데 최순실의 입맛이 뭔지는 몰라. 그렇죠. 정작 더 중요한 건 최순실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몰랐나 보네요. 그걸 알기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도 약간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짐작은 하죠. 촉이 있어서.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 나 안종범 만나게 해달라. 이게 오병희 전 원장도 약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 저쪽에 끈이 지금 뭐냐. 이게 실이 1차 의원 김영재 씨라는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회사 실 가지고 이게 뭐 중동에 진출할 거고 병원에도 넣어달라.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밀리고 있는 걸 봐서 뭔가 위에 뭔가 있다. 이게 의학적인 이 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걸 아는데 서창석이 미는 거 보니까 BH 쪽이구나. 그런데 그걸 자기 짐작만으로 이렇게 도입하기는 힘들고 내가 확인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 오병희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창석 주치의와 그리고 김영재 실과 BH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됐던 거네요. 네.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당장 저 사람이 내 병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겠지라는 예측 같은 건 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따라서 이 오병희 원장은 무지하게 열정적인 사람이네요. 그것도 해먹어야지. 열정적이죠. 저희는 뭐 병원장 나가고도 꿈이 크다라고 원내에서는 병원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죠. 정계나 이런 쪽으로도. 뭐 비례대표나 뭐 이런 걸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정범 수석. 그럼 보자. 수석 입에서 내가 듣고 싶다. 이게 정부가 민다는 거를 최순실은 상상 못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누룽지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누룽지 도원 결의가 나중에 배신이 되고 같이 결의했던 서창석 씨가 병원장에 입후보하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즉 그 과정에서 누가 김영재 실 서울대병원 도입에 더 큰 공을 세우느냐의 경쟁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랬다가 한 사람이 내려왔다. 그 인생 참 빡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창석 주치의가 주치의자를 사임하는 걸 보면서 오병희 원장은 굉장히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더 잘하려고 노조 탄압하고 없는 사람은 서울대병원 못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고 가진 짓은 다 했는데 실 늦게 봤다고 실은 가늘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구만. 그래서 밀려났으니 참 억울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돌아갔던 데가 2016년 3월이에요. 3월 25일 날 병원장 임기가 끝나고 오병희 병원장은 당연히 연임할 걸로 생각을 했죠. 3월 25일 날 병원장 후보 공모가 마감되는 날인데 그 3월 달에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의료제로로 등록하기 위한 기자재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후보 등록 마감 바로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실의 도입 시점이 굉장히 치열하게. 아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오병희 원장이 왜 청문회장에 달려왔는가.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다가 되게 빡쳤겠다. 화가 많이 났겠죠. 저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뺏어가네. 근데 저기서 지금 나 때문이라고? 난 피해자인데 이런 생각 들었죠. 그런 말을 하러 나왔군요. 그 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듣고 좀 돌아올게요.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면역과밍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밍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오병희 전 원장을 이야기하니까 서창석을 둘러싼 상황이 훨씬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방송사자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방송사 사장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혐의들하고는 비교를 안 되게 센데요. 지금까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요. 꽤 세 보이는데요. 광고 전에 유PD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입감이 됐네요. 뭐가요? 서창석 원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해먹은 거 빼고는 다 얘기했네요. 네. 임순까지 버려가며. 네. 증언을 되게 많이 했죠. 네. 맞아요. 의료연대 서울대병원지부의 박경득 사무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창석 병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뒤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굉장히 파격 행보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하고도 잘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누룽지를. 너희에게도 허하겠다. 네. 누룽지는 안 가져왔고요. 네. 진짜로 커피 사들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근데 뭐 여담이지만 그 서창석 원장의 캐릭터가 워낙 원장이 되기 전 또는 레지던트까지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기에는 굉장히 격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박근혜 주치의 때도 잘했을 거예요. 아, 그런 점이. 좋아했을 수밖에 없을. 환자들도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교수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모두에게 피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서창석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일한 교수잖아요. 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들과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오히려 관계가 좋으면 좋았지. 교수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했고. 뭐 그때도 그런 트러블 없었죠. 그래서 뭐 노동조합한테도 아주 잘해주려고 했고. 저희는 뭐 박근혜 주치의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핸디캡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이 그 사람한테 느끼는 거부감 이런 게 있으니까. 난 더 잘할 거고 민주적으로 할 거고 사실 오병희 병원장은 반민주 반노동 뭐 이런 거에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 오병희 전 원장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초반에는 글을 썼어요. 나름 봄날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계절 한 번 지나자마자 백남기 선생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부터 겨울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안면 싹 파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진단서가 나오고 정적 노력이 없고 백선화 교수에 대한 어떤 조치나 처분도 전혀 없고. 시민들이 백남기 선생 안 지켰으면 경찰이 탈취해가는 것도 아마 협조했을 것이고. 이건 뭐 혐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병원 안에 경찰병력 또는 군병력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노조를 한대한 것도 아닌데 정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병원이 어떤 공격 환자들 병원 환자들이나 구성원들이 공격받는 그런 상황.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면 못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뭐 제네바 협약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얘기할까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 중에도 안 되는 건데. 군병원은 안 건드려요? 정말 충격이었죠. 환자도 못 들어갔어요. 환자도 못 들어가서 지체가 되고 직원들이 출근도 지연될 정도로 경찰들이 다 막았거든요. 생생합니다. 9월 25일. 현장 수사 국면 수준으로 봉소했군요. 택시가 못 들어가서 택시 타고 온 환자가 내려서 그 문 앞에서 경찰 한 명씩 지나갈 수 있게 열어줬고 택시에서 내려서 부축해서 걸어가시라고 택시 못 들어갑니다. 그 경성대 지리가 옛날 지리래가지고 옛날 구성이어가지고 거기서 내리면 좀 걸어야 되잖아요. 꽤 걸어야 되잖아요. 거기 되게 드문드문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숲길을 걸어서 갔죠. 환자들이. 그걸 방조했다. 경찰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죠. 정권이 요구하면 여기에. 왜냐하면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 환자가 시신이 됐다 한들. 그렇죠. 그걸 그냥 경찰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는 거를 병원이 환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학생들이 와서 몸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사실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렇죠. 환자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는 어감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 4개월 동안 딱히 분란을 일으키거나 더 이상의 해고를 만들거나 더 이상의 의료 민영화 가속화를 추진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원장입니다. 서창석은. 그걸 했던 건 오병희.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의 잔인한 시책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 그리고 박근혜 혹은 최순실의 개인적인 필요만 테일러해준 사람. 서창석. 그렇죠. 그 둘은 캐릭터가 다르네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노조도 되게 딜레마인 게 노동탄압하는 놈하고 싸우는 건 아프지만 쉬워요. 그 아픔은 익숙하거든. 이런 놈은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되게 오묘한 거네요. 전 원장 같은 경우는 BH의 눈에 계속 띄어야 되는 사람이고. 현 원장은 지금 새 원장은 BH 거야. BH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H와 연관된 일이 아니면 노조원들로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행보를 보였는데. 그렇죠. BH와 연관이 되자마자 모든 일의 행방이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그 연관되자 바뀌었다라는 게 너무 큰 일이라서. 그렇잖아요. 네. 저 너무 놀랍죠. 전국적인 이슈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서창석 원장에 대한 그림이 꽤 많이 완성됐습니다. 네. 어릴 때 오락실에서 거미 피해서 그림 꺼내는 게임하는 기분입니다. 야한 게임이요. 안 야한 것도 많이 나와요. 안 해봤어요. 게임성이 훌륭해요. 그 그림을 좀 꺼냈음. 안 했고요. 안 했음. I was like. 안 했음. 감사합니다.